성경이야기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은이와 함께하는 성경이야기 시간입니다 저는 다섯장 김하은입니다 네 오늘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삼손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삼손의 엄마 아빠는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삼손의 아빠 이름은 마누아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봉하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누아야 천사님 너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주 힘이 세서 나중에 이스라엘나라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들이라 그런데 그 아들은 나시린이 될 것이다 나시린이요?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술을 마셔도 안되고 머리를 깎아도 안되는 것이란다 네 알겠습니다 술도 안마시게 하고 머리도 길게 기르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느니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짠 하고 아기를 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 그런데 그 삼손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청 힘이 셌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씩씩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나라에서 쫓아버리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니 이 조그만게 까불어 심도 없는게 까불고 있어요 어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사자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운 창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삼손이는요 창이나 칼이 없었는데 보니까 죽은 당나귀의 턱뼈가 있는 거야 헤헤헤 겨우 당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나한테 덤비겠다고? 에이 덤벼라 이야 세상에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을 천명을 무찔렀어요 몇 명?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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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나라에 쳐들어왔을까 못 쳐들어왔을까? 못 쳐들어왔어 맞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아주 예쁜 여자를 삼손한테 보냈어요 어? 아주 예쁜 여잔데? 어? 삼손 오빠 안녕하세요 어? 나를 알고 있단 말이요? 아유 삼손 오빠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되게 유명해요 어? 정말이요? 아 삼손 오빠 나 삼손 오빠하고 사귀고 싶어요 어 그래 좋지 좋아 근데 나 주일날에는 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유 나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을 믿고 있어요 뭐?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어디 있어? 내가 믿는 신은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어? 다곤신? 아유 그런 신도 다 있나? 아유 한번 믿어보세요 아유 안돼 난 하나님 믿어야 돼 어? 그런데 삼손이 이 여자하고 같이 사귀다 보니까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지죠 교회도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안 다녔 교회도 안 다니고 아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것과 틀릴라? 왜요? 삼손이 왜 저렇게 힘이 센지 그 비밀을 알아내줘 그러면 내가 이 보물을 다 너에게 줄게 네 정말이에요? 그럼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어이 보내 눈이 먼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한테 조르는 거예요 삼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이 센지 비밀을 가르쳐줘 안돼 그건 가르쳐 줄 수 없어 어 오빤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 삐졌어 어 어 삐지면 안 되지 돈 줄 테니까 삐지지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 어떻게 해서 힘이 센지 나한테 가르쳐줘 제발 부탁이야 아유 아유 어떡하지 슬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나중에는 삼손이 심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말았어요 사실은 난 태어날 때부터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머리를 깎아도 안 돼 왜냐하면 난 나실인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거나 머리를 다 깎아버리면 난 심이 사라지는 거래 아 그래요? 아유 그랬구나 누구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어요 절대 말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아 그런데 델릴라가 말을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그것도 블랙셋 군대에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에 그만 델릴라가 델릴라가 뭘 가지고 나왔어요 가위 가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줄 잘라고요 머리 둘을 다 자르기 시작했어요 다 잘랐다 다 잘랐다 그리고 나서 들릴라가 소리쳤어요 삼손 삼손 블랙셋 군대가 쳐들어왔어 빨리 일어나 어디 어떤 놈들이 어떤 놈들이 힘이 없어 어 어 어 삼손 이제는 힘을 다 잃어버렸구나 이제는 이 삼손을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감옥 속으로 끌고 가서 이를 부려먹어야겠다 이 싸워야 되는데 어 힘이 없어 어 힘을 다 잃어버렸구나 어 어 자 어서 삼손을 끌고 가라 어 분하다 어 이리하여 삼손은 두 눈을 뽑혀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 속에 갇혀서 날마다 날마다 일만 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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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불레셀 사람들이 나의 두 눈을 뽑은 이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불레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무슨 신을 믿었는지 알아요 우상 맞아요 우상인데 우상의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다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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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날이 되니까 모두 와서 다군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불레셀 사람들을 괴롭히던 삼손을 끌고 와서 괴롭히자 삼손 너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무리를 이길 수가 없다 하하하하 자 한번 제주를 부려 보시지 바로 그때였어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군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에잇 그 순간 와르르르르르 꽝 그래서 삼손도 죽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우상승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잘 다녀야 되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다니지만 유튜브로라도 김홍령 목사의 어린이 설교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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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주님께 순정해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 생명 주께 모두 맡겨요 내 마음 약해질 때 주사랑 알고파서 주님께 사랑으로 순정해요 주님께 순정해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 생명 주께 모두 맡겨요 내 마음 약해질 때 주사랑 알고파서 주님께 사랑으로 순정해요 나 주님만 기쁨으로 섬리겠어요 아무리 어려움 다쳐도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뜻 다르게 애써요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 마음 주께 모두 드려요 시험이 다쳐올 때 주님 바라보아요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해요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 마음 주님께 모두 드려요 시험이 다쳐올 때 주님 바라보아요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해요 나 주님만 기쁨으로 섬리겠어요 아무리 어려움 다쳐도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뜻 다르게 애써요 주님 뜻 다르게 애써요 주님 어떤 기쁨으로 섬리까요